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크다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마크다운이란 무엇이고 마크다운이란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간단한 도구 세팅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마크다운의 간단한 신텍스 간단한 신텍스지만 이게 핵심이 된 신텍스입니다 그 신텍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번째는 마크다운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관들에서 기능들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확장된 신텍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된 신텍스는 모든 마크다운 뷰어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번째로는 마크다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크다운을 써가지고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마크다운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을 작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에 대해서 마크다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아톰 에디터 그래서 그런 툴들에서 마크다운을 어떻게 빠르게 렌더링 된 결과들을 보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톰 에디터에서는 마크다운을 빠르게 보고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들 확장 모듈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확장 모듈로 이 시간에는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드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어떻게 설치해 갖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다운이란 뭐냐면 마크다운이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라이트웨이트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뭐죠 네 HTML이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네 HTML과 같은 또는 이제 더 복잡한 건 XML 뭐 SGML 이런 마크업 랭귀지가 사실은 그걸 쓰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신텍스트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할 때 수용을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아주 가볍게 만든 게 마크다운이에요 누가 만들었냐면 2004년도에 존 그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우는 데는 10분 20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재밌는 게 마크다운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저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기능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굉장히 또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HTML이나 XML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들은 이 사이트 아래 사이트 있죠 www.markdownguide.org.matcone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사이트인데 오픈소스로 공개한 CC by SE 4.0 버전으로 공개한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그대로 제가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거기 설명된 내용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마크다운 랭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은 마크다운 파일을 먼저 만들어요 마크다운 파일은 어떻게 만드냐면 텍스트 에디터 여러가지 에디터를 가지고 그냥 만드는 내용입니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md 파일입니다 md 파일을 만들면 마크다운 앱 또는 마크다운 프로세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마크다운 프로세서가 이 md 파일을 파싱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분석을 해 가지고 뭘로 바꾸냐면 html 파일을 바꿉니다 html 파일로 바꿔 가지고 웹브라우저 같은 이제 웹 html을 볼 수 있는 툴 렌더 렌더링 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나 그런 앱을 통해서 결과가 보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크다운 신텍스로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서 변환하면 html이 만들어지니까 마크다운 파일 안에다가 html 신텍스를 넣어 놓으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인데 html에 있는 있는데 마크다운은 없는 기능을 쓰고 싶어 그럴 땐 그냥 마크다운 파일 안에다 넣어 놓으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대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쓰면 예를 들면 css 라든지 html5 기능이라든지 마크다운은 html이 너무 복잡해서 가볍게 가볍게 만든 마크업랭기지인데 거기다 잔뜩 그렇게 쓰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html에 쓰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크다운 쓰는 목적이 하여튼 그런 목적이다 가볍게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을 목적으로 쓰는 목적이다 라는 그 목적을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크다운을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 마크다운을 제일 먼저 아마 이걸 배워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써봐야지 하고 생각됐던 첫 번째 요구가 이런 걸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 이제 github나 github나 github 서비스를 웹으로 받으면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있죠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보통 github 서버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readme 파일을 만듭니다 근데 보시면 readme.md 이렇게 되어 있죠 readme.md 파일을 딱 들어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프로젝트 이름하고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에디팅 해볼게요 에디팅 하면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베이직 신텍스에서 배울 때는 샵은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제목 1단은 샵이고요 제목 2단은 샵샵이고 제목 3단, 제목 4단, 제목 6단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샵샵하고 네임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막 썼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써볼게요 그리고 썼어요 쓰고 나서 여기는 이제 github 서버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커미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update readme.md 파일로 커미트를 해볼게요 커미트를 딱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어 이상하다 나 이거 줄바꿈을 했는데 왜 줄바꿈이 없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줄바꿈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는 한 패러그랍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신텍스는 다음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아 우리가 마크다운을 에디팅 하고 싶다면 github 같은 데도 똑같이 이런 마크다운 에디터가 있죠 이런 웹 기반의 에디터를 써서 에디트를 하면 그러면 내가 바로 에디터한 결과물을 저장만 하면 이렇게 마크다운 위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마크다운 파일을 에디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파일을 직접 내 컴퓨터에서 텍스트 에디터 같은 에디터 에디팅 툴을 가지고 에디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이 마크다운 랭기지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마크다운 랭기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브레이크 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툴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떴습니다 어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했더니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얗게 나옵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코드를 설치하면 여기 설정이 있어요 설정에 가서 설정에 가서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칼라 테마 라고 하는게 있죠 칼라 테마를 누르면 예를 들면 라이트 비주얼 스튜디오 하면 이렇게 되구요 네 칼라 테마 하고 예를 들면 다크 비주얼 스튜디오 다크로 하면 이렇게 설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배경이 까만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맣게 그냥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게 스타디즈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닫구요 새로운 파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뉴 파일 이 파일 말고 안되고 이 파일이 셀렉터 랭기지 투게 스타디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뭐 메시지가 뜨죠 그런데 이 파일이 마크다운 랭기지 라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랭기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파일을 세이브 한거에요 세이브 에이저 해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바탕 화면에다가 어 이렇게 쓸게요 테스트 그냥 테스트 점 md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뭐 이 뭐 파일이 있나봐요 그 일단 제가 연수 패널을 만들었던 파일인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리플레이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테스트 점 md 파일은 어 md 파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그 테스트 점 md 파일을 여기 바탕 화면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뭐 아까 제일 간단하게 쉽게는 샵이 제목이라고 했으니까 샵 예 샵 하구요 4 한 칸 띄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 어떻게 쓰는게 좋으나 이거는 다음 시간에 베이직 신텍스에서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테스트 마크다운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im 환영 리 하구요 뭐 마크다운 스터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마크다운 신텍스 이렇게 썼는데 아까 웹 페이지 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보여주기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롬 브라우저의 마크다운 어 그 익스테이션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어떻게 까냐면 요기 요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마크다운 이라는 걸 누릅니다 마크다운 이라는 걸 검색하면 마크다운 올인원 마크다운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 저 저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좀 요기 인스톨 인스톨 이렇게 버튼이 있을텐데 저는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는 인스톨이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여러가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봤더니 어이 보니까 250만명이나 다운로드 된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일 수 있고 별점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요거를 이제 인스톨 버튼 여기 있을텐데 요걸 눌러서 설치하세요 설치를 하고 나면요 설치를 하고 나면 마크다운 md 에 가서 요걸 누르면요 자동으로 이게 뜹니다 자동으로 안 뜨면 요 버튼이 있어요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 오픈 프리뷰 투 투 더 사이드 옆에다가 마크다운 프리뷰 프리뷰를 띄우고 싶으면 요렇게 돼야 요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쓰면요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익스텐션에 가서 익스텐션에 가서 여기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 요기에서 요걸 눌러요 설정을 익스텐션 설정 요기 갑니다 요 설정을 누르면요 설정을 누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첫번째가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 오토매티칼리 쇼 프리뷰 마크다운 빙 에디티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크다운 파일이 에디팅 자동으로 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마크다운 파일 열었을 때 이 화면이 자동으로 열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켜지 않으면 어 그 요기 이제 마크다운 프리뷰 요 기능을 켜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일단 이걸 닫아 볼게요 크로즈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닫고요 그 다음에 요기 이제 요것도 요게 중요합니다 마크다운 프리뷰 인행스도 브레이크 온 싱글 유닛 라인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켜져 있으면요 제가 테스트.md 파일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마크다운 프리뷰 라고 했어요 또는 컨트롤 kv 를 눌러도 된대요 오케이 근데 이걸 딱 프리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어 교수 아까랑 똑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봐요 아이엠환용디 마크다운스터디 라고 하는게 줄바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까 웹페이지에서는 제가 여러 줄로 썬 것들이 한 줄 쭉 나왔잖아요 이게 한 줄로 쭉 나오는게 오른쪽 바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팅에 들어가서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세팅이죠 세팅에 들어가서 요거를 꺼놓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인으로 뉴라인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이 저기가 있어요 설정들이 있어 이모지를 쓸 거냐 뭐 그 다음에 어떤 css 쓸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있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데 이걸 하얗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 마크단 프리뷰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면 오프닝 브라우저 가 있구요 싱크 소스가 있고 어 예 요기 있네요 프리뷰 테마가 있죠 여기서 아톰 라이트로 하면 이렇게 하얗게 보여집니다 프리뷰스 저는 다크로 설정했어요 그럼 까맣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권장 설정은 일단 첫번째 맨 위에 있는 설정에 있는 마크다운이 에디팅 될 때 자동으로 뷰어가 보였으면 좋겠다 요걸 켜시는게 좋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트 브레이크온 싱글 뉴라인 요거는 끄는게 맞습니다 끄는게 맞습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도움말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되면 이 설정이 되면 설정 다 됐으니까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모듈도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에디터에서 왼쪽에서는 마크다운의 소스 코드가 보이고 오른쪽에서는 렌더링 된 결과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디팅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에디팅 하시면 되구요 계속 이렇게 붙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 에디팅이 되면 에디팅이 된 것이 HTML로 컨버전이 되고 HTML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웹브라우저가 렌더링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마크다운 프리뷰 요 프로그램은 일종의 웹브라우저 인 거에요 그렇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를요 이거를 진짜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냐면 여기서 다시 프리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픈인 브라우저가 있고 한번 그 다음에 메뉴들이 있는데 볼까요 HTML로 컨버전 하는 게 요거 있는 컨버전이에요 HTML 크롬 푸페티웨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롬 푸페티웨어는 이 결과를 PDF 파일이나 PNG 파일이나 JPG로 저장할 수 있어요 크롬 푸페티웨어에 대해서는 제가 네 번째 강의에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PDF로 컨버전 하는 툴이 있는데 프린스라고 하는 툴로 PDF로 컨버전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e-book e-pub이나 mob이나 PDF나 HTML e-book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펜독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Save as Markdown이 있는데 뭐 이거는 여기 있는 뷰어에 있는 내용을 마크다운으로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어떻게 할지 이미지를 어디다 저장해 놓고 넣고 할 때 필요한 이미지 헬퍼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뷰티만 좀 전에 해봤죠 여러 가지 이제 색깔 원 라이트 이렇게 쓰고 싶어요 또는 뭐 솔라라이즈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 바탕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뷰 css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들을 짜가지고 폰트가 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내가 정하고 예를 들면 저는 네 테마를 아톰 라이트 css 아톰 다크 css 이렇게 정할게요 이렇게 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오프닝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보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어? 이거 그럼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페이지 소스 보기 누르면 이렇게 독타입 하고 나오고요 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어떤 테마가 붙었다고 하는데 GitHub 테마가 붙었대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 맨 끝에 가면 우리가 할 게 있었나봐요 네 이렇게 P에 여기 다 들어 있고 H1 아 샵 하나 단계 H1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소스 코드를 알 수 있고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스타일에 달려져 있어요 아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샵 이라고 하는게 HTML времен으로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그냥 문장들은 피해 갖고 쭉 이렇게 붙어다니는구나 그래서 HTML을 바꿔서 HTML millennorem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도구에서 도구에서 아톰 에디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프닝 브라우저 누르면 브라우저에서의 렌더링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마크다운 랭기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 마크다운 베이직 신텍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마크다운 가이드라는 내용을 그대로 공부할 텐데요. 마크다운 가이드라인은 여기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신텍스 여기 있는 내용을 어 나는 영어도 잘하고 이거 그냥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이거 그냥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동영상 강의를 보시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